저희 팀은 소개로는 간단히 소개하면 나이를 먹어서도 멋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팀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저기 공연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실버마이크 지원하게 됐고요 과거에 오랫동안 연주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 제가 65세입니다만 한 85세까지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컨셉이 락을 위주로 음악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하드락 정통 하드락을 좀 많이 펼치고 싶습니다 실버마이크 화이팅!